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2024 사학미션 포럼을 열고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진, 장신대 교수는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말은 고교학점제지만 실제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공통과목 형태로 진행되던 종교교육이 하나의 선택과목으로 전락해 기독교 교육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 교수는 사학의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건학이념 과목은 공통필수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나아가 직간접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